오늘은 요수와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쇄화하고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이런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패배한 저들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전성실을 이루지만은 정작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요호와께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담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강사들이라든지 또 목회자들이라든지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차절한 패배와 실패와 좌절과 정말 몇 번이라도 몇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생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정말 성공을 약속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요호와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추리교부에서 아말렉 전투에서도 모세와 아론과 후레의 힘을 입어서 최전선 전투에서 최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많이 두려워하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가난 칠족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 칠족이 그 사건 하나로 간담이 녹은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행적이 항상 승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전투에서 큰 대성을 이루고 많은 전리품을 취득하고 가난 땅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전리품을 그렇게 많이 짐승들을 취했으면 광야에서 먹이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가난 땅 입성 얼마 안 들고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너무나도 쉽게 건넜죠. 우리가 잘 알지만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도 너무나도 쉽게 얻었죠.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일치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버렸어요. 밖으로 무너졌으면 돌이라도 튀어서 다칠 수도 있지만 안으로 무너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했어요. 패배를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처참한 패배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그 첫 번째 패배에 시리에 차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에 차서 생을 포기할 정도로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여호수아처럼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패배를 몰랐기 때문에 아이성 같은 것은 우습게 봤던 거예요. 야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다. 물론 여호수아만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올라갈 필요 없다. 몇 명만 올라가자. 여리고성도 과함 질러니까 무너지는데 아이성 저 정도야 우리가 과함 안 질러고 속삭여도 아마 무너질 거야. 이런 자만과 오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때에 우리는 차참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아무인격이에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들도 언젠가는 패배를 맛보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좌절을 겪게 합니다. 이스라엘 가난 땅 백성들만 간담이 녹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7장에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아히 사람들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으로 스바렘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와가 가로돼 슬프도 쏘이다. 주여 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가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패배하면 간담이 녹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이 원인조차도 우리가 모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보면 말씀을 떠나 여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에 차참한 패배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인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실패했느냐 온통 자만과 승리한 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그 설교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32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2장에 잠잠히 들으라 우리는 때로는 성공을 했든지 승리를 했든지 출세를 했든지 좌절하고 실패를 했든지 잠잠히 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원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가난 저쪽 땅에 두 집하 반이 거기 사는데 거기 복닥거리고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패배한 자고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여와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좌절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승리를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리더로서 사명을 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굳건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호수아도 역시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두렵고 두렵고 떨립니까 지금 시대 세상만큼 두렵고 떨리는 시대가 없죠. 우린 나라만은 마스크를 끼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고 식사 같이 하고 대화하고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패배의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제 사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암흑에야 두려워하지 말라 암흑에야 놀라지 말라 암흑에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세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얻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떳떳하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여호수하면 좌절하고 두려워했느냐 아닙니다 열한기상 18장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갈멜산의 바알싱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 선지자 851대 일로 싸우잖아요 그들이 하루 종일 부르지 저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재물을 태우고 승리를 안겨준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850명을 기손신의 가게에서 다 처치합니다 그리고 대홍수가 나잖아요 그럴 때 이스벨이 사자를 보냅니다 환관을 보냈겠죠 아니면 군대를 보냈던지 엘리야의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네가 처치한 저들과 똑같이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신들이 벌에 벌을 내리기로 서운한다 한마디로 장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좌절합니다 그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엘리야의 역사를 보면은요 기도론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살았다 과부의 집에서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의 대승을 보았잖아요 그래도 그 이세벨의 통보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노랫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 정도 부려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이대로 제가 죽는 게 좋습니다 내 한 일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쉽게 풀이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직도 이 우상에게 바할과 아세라에게 입맞추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칠천을 숨겨뒀다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엘리야처럼 나밖에 없는 것 같죠 이 땅에 다 보면 엉터리같이 보이고 이럴 때도 있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현 세계의 시국 특히 한국의 시국을 보면은 정말 이대로 이 교회가 무너지는가 우리도 엘리야 우리 한국교회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를 우리 한국교회가 누렸잖아요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시련과 역경에 좌절하고 정말 안절부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세요 폭풍 가운데 번개나 이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지나갔을 때에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엘리야에게 제 사명을 부여합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떡과 물을 가져다가 먹입니다 다시 용기를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승리도 맛보고 성공도 맛보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며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엘리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호수와 같은 대지도자도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한 번 실패에 좌절하고 한 번 경고에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꿈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